저 연기자 하고 싶어요. 연기는 제가 독학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나올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나왔어요. 어우 또 이쁘다 소녀가. 소녀 왔어 소녀 우리 소녀.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십시오. 자 화이팅.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. 18살 여고생 서지수입니다. 오늘 뭘 보여주실 건가요? 여러 가지 동물들 성대모사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웃긴 게 왠지 다른 걸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무슨 정말로 걸그룹 댄스나 노래 나는데 좀 뜻밖의 장기를 가지고 오셔서 기대가 돼요. 네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강아지부터 희노애락을 할 건데요. 오늘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운 띄워주세요. 기쁜 강아지 기쁜 강아지 기쁜 강아지. 너무 잘한다. 기뻐 기뻐. 기쁜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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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쁜 강아 위리아우 위리아우. 우! 위리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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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! 위리아우! 위리아우! 아아! 위리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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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뇨옹! 아 신기한데요. 지금 끝난 거죠? 네. 다른 동물도 혹시 그러면 하나요? 그 성대모사를? 닭도 있고요 닭 한번 들려봐 주실 수 있어요? 분명히 즐겁기는 즐거웠습니다 성인아 씨 이런 동물 성대모사로 저희를 참 즐겁게 해주셔서 참 저는 좋은데 난관에 부딪힌 것 같은 네 그래도 판정은 제가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진 감독님 미안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성인아 씨 네 불합격입니다 예선 탈락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탱크로 드릴 거예요